많이 내려와 더 더 더 내려와 조향이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조향 끝판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크님 90% 몸무게도 많이 나가서 가방을 내고 등 보호를 위해서 좋아요 고기 걸리면 안 돼. 으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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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으 5 5 5 됐어요 5 5 바쁜이 3 Op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분은 왜 저기서 저렇게 넘어지고 난리 구실직이죠? 루크님 성공한 거 축하 공연합니까? 거기서 왜 그러세요? 한 마디 해주세요 손가락 괜찮아? 괜찮아 동구리 선수 상쾌하니 아까 될 뻔 했었어요 아 깝습니다 이리 선수 그렇지 큰일 났어 직선 들어와 직선 들어와 그렇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이씨 좋아요 아 짧습니다 조향이 살짝 딸려서 호핑으로 방향전환을 하구요 여기서 또 호핑하나요? 땡 되겠습니다 모양새 그기고 땡 U 자가 두개에요 W 코스 W 이 선수 또 풀짝풀짝으로 모든지 다 요거에요 성공입니다 자 루크님이 좀전에 아래쪽 U 아래쪽 보랑이님 올라오는 저 U 자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 오 오 좋아요 아 아 나이스 살렸구요 아 빠졌어요 아 이게 안 되네 그렇지 일단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올라왔어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오 오 오 오! Scroll! 올라가서 아깝습니다 자 80% 성공 좋아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는 동굴이 아빠 되겠습니다 훌륭하신 분 참 정말로 3식이 코스 아직 아무도 성공 못했고요 보기보다 어려운 것 2단척 치기가 되어있어요 오 좋아 올라간다 나이스 올라간다 저 양쪽 다 없어 없어 어디로 가요 어디로? 다시 졸속이 아 되겠다 좋아 좋아 됐다 오!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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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돼! 돼! 일단 일단 났을 때는 다 무릎으로 가는데 그대로 땡땡땡땡 오!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나이스 약간 약간 코스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쪽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백마 선수 거기까지 오! 좋아 오! 오! 최초 성공입니다 나이스 성공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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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대박이다 아! 씨! 이걸 하라고 시범 보이는 거야 지금? 응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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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오! 나이스 오! 좋아! 나이스! 포핑 쳐주지 말까요? 하.. 하... 하.. 하... 하... 성공은 아니고 상쾌한 일 주먹바위 체크 가기 전 오 좋아요 이번에 살짝 졸리는 코스에요 너 어제 꼬량주 남은 거 있지? 꼬량주 다 따와 남으면 꼬량주 사줘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쫄아서 쫄아서 그냥 가면 되는 그럴까 어려운 데는 아닌데 네 정확해요 땡 땡 땡 땡 땡 땡 백마 선수가 이걸 또 도전을 해요 겁대가리 상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나가주세요 나이스 체크 바위 가기 전 주먹바위 오 좋다 오 역시 오 나이스 성공입니다 호랑이님께서 왜 이렇게 겁을 내시고 야 세상에 호랑이가 겁내는 게 있어 백마 선수가 이걸 과연 백마 선수가 이걸 과연 똥 차가지고 가는가 백마 선수가 백마 선수 방탄을 꼭 있어야 해야니 백마 선수 백마 선수 백마 선수 백마 선수 그렇지, 그래갖고 이제 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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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! 반듯하게 그냥 가면 되는게, 방탄 밑으로 이리로 가면은, 저기서 못 꺾어, 문제는 멀리 보고, 멀리 보고, 더 밟아, 더 밟아 많이 내려와, 더 더, 더 내려와 그렇지, 밟아! 오, 나이스! 동굴이 한 건 했습니다, 동굴이 한 건 했어요 허락이라는게 못하네 내려와, 내려와, 좋아, 이번엔 좋아 밟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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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 땡, 땡, 땡 따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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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가 그렇지, 돌려가면 돼 나쁘지 않아, 좋아 좋아 너 밑에 그 바퀴가 밟힌다니까 동굴 내려와서 동굴, 동굴, 동굴 약간 은폐식으로 됐어, 됐어 좋아 뭐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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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리 선수 됐어, 됐어, 가면 돼 넘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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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리 선수 이리 선수도 살짝 쫄아갖고 있구요 꼴보 언제 갈거에요? 이거 뭐지? 호핑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작전 같은데 훌륭한 작전은 아니구요 KL 좋아요 좋아요 와